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안다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요원복음 18장입니다 요원복음 18장 2절에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안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원복음 18장의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이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가신 겟세만의 동산에서 배신자 유다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 잡혀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원복음의 저자 요한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장소를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큰토를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유다는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장소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이 장소를 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비록 감정을 큰토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밤에 그 장소에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유다가 가장 치졸한 배신자로 기록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의 알미 유다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안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100% 다 알지 못하고 일부만 알면 우리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0%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부는 참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100%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금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알고 있으므로 두려움에 빠져 결단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착각도 문제이지만 두려움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독단과 독선도 문제입니다 독선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이고 독단은 난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룬유다처럼 독단과 독선에 빠져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여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고 행동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먼저 제일 먼저 우리는 100%를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이 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부족한 암과 어리석은 지식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론보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부족한 지식이 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룬유다가 게세만의 동산의 그 장소에 대한 알림이 성령의 기론보험을 받았다며 비록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성만찬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게세만의 동산이 될지언정 스승을 은삼십량에 팔기 위해서 로마 군병을 데리고 찾아간 게세만의 동산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가룬유다를 예수님을 팔기 위해 찾아간 게세만해라고 기록하지 않고 회개하기 위해 찾아간 게세만해로 기록할 것입니다 지식과 알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과 암 자체가 아니라 그 지식과 알림의 성령의 기론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알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품 앞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재단 앞에 놓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알미, 지식이 성령의 기론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섣부른 알미 제2의 가로뉴다의 참사를 막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로뉴다처럼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알미, 독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며 내가 알고 있는 이 섣부른 지식과 알미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섣부른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성령의 기론보험이 먼저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어리석은 지식에 팔려가는 어리석은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저의 부족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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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